자, 이제 스킬 탈 거야. 네,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신고한 줄 알아? 아니, 몰라. 이거를 이렇게 껴. 그 다음에 그냥 꾹 눌러. 껴줘. 엥? 눌러야지. 더 세게 세게. 됐다. 아, 나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어떡해? 방향이 튈 수 있겠어? 아, 잠깐만. 그냥 이리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리로 가. 그런 게 어딘가요? 마음을 먹어. 마음만 가지. 마음만 가. 이렇게. 그렇지. 같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방향 바꾸는 거는 제일 빠른 거는 그냥 내려와서 살고 싶으면 배우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처음에 그렇게 되었거든. 잘하면. 됐다. 됐어. 거기까지. 물 꼬부려. 앞으로 더 숙여. 야,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스키 이제 다 배운 거야. 진짜? 어. 스키 두 번이요. 오늘이 세 번째. 저도 막 그걸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 독학으로 배운 거라 근데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뭔가 스키를 탄다기보다 연애하는 기분으로 좀 왔던 거 같아요. 내가 최초로 도전해볼게. 이렇게 하네. 이리 와봐. 괜찮아, 오빠? 어. 절대, 절대, 절대. 이거 약간 생략하지? 아니. 조금만. 허리 한 번 볼까? 아, 천천히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봐. 어, 상태로 내려올 거야? 응. 그렇지, 그렇지. 방향을 너가 바꿔봐.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그렇죠? 어,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그럼 브레이크 잡아 봐, 브레이크. 브레이크 잡아 봐. 그렇지. 오, 이렇게 하면 이거야? 알 거 같아? 어, 알 거 같아. 올라가서 타 보자, 이제. 그래? 할 수 있을 거 같아. 어. 아, 못 내려면 어떡해? 내가 잡아줄게. 너 되게 다정하죠, 오늘? 다정해. 이 다정이야. 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자, 끝까지 내려갈 거야? 응. 오빠, 뒤로 갈 거야? 어, 너, 너. 이거 못 내려갈 거 아니야. 어, 왜 이래, 왜 이래. A자, 그냥 A자. 살짝만 A자 만들어. 그럼 내려가지 않아서. 안 빠르지? 어. 더 심한 A자. 아, 잘했다. 그러면 더 느려져. 어. 무게 이쪽으로 가보자. 무게 어디로 시리려고? 어, 오른쪽. 그렇지. 이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그렇지. 알겠어? 어, 진짜 서고 싶어요. 네. 혼자 해봐. 아, 걱정인데. 아, 안 와봐. 모아, 다리 모아. 더 벌려. 다리 벌려 모아. 탈락. 아, 안 와봐. 아, 안 와봐. 그렇게 이쪽으로 쪽으로 잡아. 잘하지? 잘하네. 쉽지? 나 한 번도 안 남아졌어. 그렇지? 한 번 더 해볼래?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 힘들어? 아니, 이제 안 잡고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좀 빨리 내려가보자, 이번에 그래 배 떨어진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잘 타는 것 같아 그치? 어